우리 군은 북한군 동향에 대해서 24시간 면밀히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련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특별히 설명드릴 추가할 만한 사안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비어있던 지피에 병력이 투입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존에도 대북정보사안이나 군사정보사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현재까지는 그와 북한 총참모부 발표와 관련된 활동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직접적인 활동이나 그런 것을 추가로 설명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